이번 영상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그 답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달에 연납신청 후 납부하시면 1년분 세금의 9.15% 할인되고 3월달 납부이면 1년분의 7.5% 6월이면 1년분의 5% 9월이면 1년분의 1.25% 할인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승합차 등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과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경차나 경상용차 등과 같이 세금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자동차세는 연납부해야 할 세액을 4분의 1금액으로 4번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월달에 납부하면 1년에 납부할 세금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달에 연납신청을 못하였다면 분기별로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고 뒤로 늦춰질수록 2.5%씩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대부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2022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고 이어서 설명절 연휴가 있기에 2월 3일까지 연납신청 및 납부 완료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꼭 연납신청과 납부까지 완료하여 9.15%의 할인 혜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납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관화 자동차세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 신청은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은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인 서울시 에스텍스 앱으로 가능하고 서울의 지역은 전국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텍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납신청은 서울 지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텍스에서 가능하고 서울 이외 지역은 전국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의 이텍스 시스템은 주소 입력창에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검색창에서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입력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신청 화면이 나타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한 후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 이후는 할인된 자동차세에 결제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순서에 따라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주소 입력창에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검색창에서 전국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라고 입력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신청 화면이 나타나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한 후 하단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 이후는 할인된 자동차세에 결제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순서에 따라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신청할 때는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앱 검색을 통해 서울 지역은 서울시 에스텍스 앱을 설치하고 서울 이외 지역은 전국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텍스 앱을 설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연납 신청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납 신청은 진행 완료하였는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원래 자동차세가 고지되던 대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3월이나 6월 등에 정해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연납으로 신청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완료한 후에 그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차량 판매되어 명예 이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연납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지방세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자동차세는 면제받게 됩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였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선납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차량을 양도한 경우는 새롭게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활용으로 세금 추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부산, 대전, 인천 등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면 5%에서 10% 정도 추가 감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승용차 요일제 자체 폐지 논란 중인 곳도 있는 등 해당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변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교통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결제도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는 세금 납부는 카드 사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 쿠팡 카드처럼 아주 드물게 세금까지도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보유한 카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납부기한을 지켜야 불필요한 낭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꼭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높은 절세효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